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전일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50BP,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가 또 2에 화답하듯 나스닥이 2%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고 빅테크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시장은 이 보시는 차트처럼 파란색의 경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없는 미 주식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강세장의 초입이었고 상당한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가 2000년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제외하고 나면 금융위기나 IT 버블처럼 큰 버블의 꺼짐 더불어서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면서 2년 이상의 장기 하락세, 이렇게 약세장,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기까지는 평균 6년이 걸렸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 지표에 일희, 일비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고용 지표와 투자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연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리세션의 가능성보다는 경기 회복에 탄력을 더 부스터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로 인해서 조금은 부진한 시장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도 언제 회복이 될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왜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는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대담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에 투자 전략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의 미니장,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50BP 빅컷을 안 좋게 보려던 분위기가 조금은 낮아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렇게 또 S&P 500, 다우 같은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데에도 좀 그런 기대의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금리 인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줄이면서 예방적인 금리 인하로 50BP를 인하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은 잘 먹혀들어가는 그림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 환경에서 고통받는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골디락스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자산 시장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러한 금융 자산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하 이전의 시장이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는 주가가 약간 흘러내리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혼란을 빚는 부분들이 바로 이 기대 심리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라는 부분인 것 같고 채권과 주식으로 좀 나눠서 본다면 채권 쪽에 있어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좀 자산 가격에 긍정적일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은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쪽에 있어서는 시장 자체에서 기대한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로 좀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가 호재다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두 번의 FMC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아직도 연준에서의 어떤 스탠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조정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지금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레벨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비슷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속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도표를 좀 보면 연내 추가적으로 100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최종 금리 같은 경우는 26년에 2.9%까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로 좀 시장의 기대를 엿본다라고 했을 때 연내 125BP이다. 그리고 25년도 3.0%의 최종 금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연준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력을 좀 크게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실물 경기가 약간은 움츠려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기준금리 인하 폭이 약간은 좀 더 강해지는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남은 허들?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아마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BOJ 인사들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조금은 발언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월에는 8월에 어떤 NKT 청산의 아픔이 또다시 있지 않을까라는 남아있는 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네, NKT레이드가 8월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BOJ와 연중이 통화 정책 사이클 자체가 연중 같은 경우는 인하 사이클이고 BOJ는 인상 사이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왕왕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번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초 내지는 9월 초와 같은 시장의 충격을 안겨주는 기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KT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남은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4에서 5조 달러 정도 잔액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고 통화 정책 사이클이 연중과 BOJ가 서로 상반돼 있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언급이 될 만한 요인이기는 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8월 초에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정책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시장 금리도 크게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미국의 시장 금리는 안정 내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NKT 청산에 대한 압력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매크로적인 측면 특히 통화 정책에서의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나왔어야 되냐라고 보면 그대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가 원래는 금리 인하의 소식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섹터인데 국내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이게 계속 이 불안한 장을 반도체가 이어갈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그래도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안도감을 좀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를 바라볼 때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경기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AI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적으로 반도체가 다시 반등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AI의 성장성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았던 올 연초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AI 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를테면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AI 성장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언제 좀 확인이 될 거냐,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부분은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이때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실적 성장세를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주들이 강하게 좀 반등 추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AI로 인한 수익화 내지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부분들 내지는 엔드 유저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 킬러 콘텐츠 같은 것들이 나와준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거는 아이폰에서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를 16에 바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지연된 게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생각들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AI라는 기능 자체로 무언가 새로운 걸 나오기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사업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AI 기능이 좀 크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타 같은 종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그런 부분, 그런 다른 종목들이 좀 나와주면서 AI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좀 확인시켜주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수요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잠재화해야 되는데 이게 3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2에서 거의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 지수 전체에 대한 고민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지수 전체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바닥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얘기랑 똑같이 코스피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쨌든 크게 상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투출 모멘텀이 어쨌든 좀 둔화되는 그림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무언가 기업 이익들이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 때문에 지수가 우상향해 나간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이제 50pp 금리 인하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무언가 예상하지 못했던 쇼크가 터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수는 PBR로 보면 한 0.83배에서 1.0배 수준의 레인지에서 등락을 좀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0.9배가 한 2,57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좀 사볼 만한 섹터 아니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당장 금리 인하로 인한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업종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과 연준의 기대 차이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는 합니다. 가장 지금 편한 거는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주가도 핫한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기업들의 부담이 좀 경감된다라는 부분 그 말은 또 성장성이 약간은 둔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장산업인 제약바이오 쪽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수혜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꼽아보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가장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어제 시장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100만 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시장에 고민권을 던져주긴 하지만 크게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간밤에 필라데페 반도체 지수도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오늘 우리 시장은 또 반도체가 좀 버텨주고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섹터, 수배 섹터들 중심으로 수급이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